오늘은 청담동 백반집 청담골에 왔습니다 26살 사진을 배우러 여기 주변에서 일하면서부터 백반이 먹고 싶을 때마다 오는 곳이에요 기본 백반에 제육이랑 고등어를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제육이랑 고등어는 꼭 먹어줘야 합니다 정말 맛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밥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약간 물릴 때마다 같이 나오는 김치찌개를 먹어주면 속이 다 풀립니다 먹었던 게 다시 내려가고 다시 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는 숯불에 구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븐이나 후라이팬에 구운 것 같아요 고등어의 김치 이 조합이면 밥 두 공기 뚝딱이죠 발렛도 되기 때문에 주차하기도 용이하고요 오늘 뭔가 특별한 거를 먹기보단 뭘 먹을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맛있는 밥이 먹고 싶다 그러면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오지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오지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오지게 먹었습니다